몸이 탈출하듯이 탈출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탈출한 사례가. 그리고 심으려고 해도 누가 100년부터 이전에 그 밀림 속에 가서 심겠습니까? 한우를 정황 중도조차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왜곡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주도에 처음으로 나무를 심은 것은 1935년 서귀포 신용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는 1938년 3년동에 제주농업학교의 교정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1800년대 중부반쯤에 태어난 나무입니다. 추정치료만 해도 되고 제주도에 나무를 심기 시작한 지 한 것을 기준으로 할 때 한 60년 정도 더 나이가 많은 나무입니다. 제가 설명에 편의상 가끔 말씀드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지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매복이 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왜 그렇게 국립수목원을 주장하냐고 물어보니까 논문을 집필한 사람이 그렇게 추정을 한다. 아니 그러면 개인이 추정이야 상상이야 자유지라고 하지만 그 사실관계를 확인도 없이 인용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추정을 한다고 하려면요. 특히 과학자가 추정을 한다고 할 때는 합리성과 대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마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추정이 아닙니다. 신중해야 되고 그것을 인용하는 국가기관은 더욱더 연밀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립수목원의 아주 중대한 실수입니다. 지금까지 왕관나무는 어떠한 자료를 다 뒤져봐도 재배 중에 상태계로 탈출한 사례는 없습니다. 제주도에 왕관나무를 처음 심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35년도다. 이러한 것조차 조사하지 않고 현장 조사를 아예 생략했습니다. 국립수목원은 한라산에서 발견된 235그루 지금 235그루가 한라산의 왕관나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5개체를 포함해서 그중에 2.1%인 5개체만 조사해놓고 마치 전체를 조사한 것 마냥 일반화해서 제주왕관나무는 제주왕관나무고 일본왕관나무는 일본왕관나무다. 심지어 그 제주왕관나무와 일본왕관나무 사이에는 유전적 교류가 없다. 한 235개체가 발견됐는데 5그루 밖에 조사를 하지 않고 유전적 교환이 있다 없다까지 막 그렇게 이거는 이제 신문보도에 인터뷰 기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자생왕관나무는 단 2%만 가지고 이런 것을 논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아주 명백한 오류에 속한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일본이 심은 왕관나무는 있지만 식물종으로서 일본왕관나무라는 것은 없고 일본에는 자생지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들었다는 증거도 어디에도 없고 한라산에는 일본 내에서 가지고 온 왕관나무든 일본의 심은 거든 미국의 심은 거든 두고가 똑같은 유전적 형태적으로 같은 것도 있고 여타에 유사한 왕관나무들이 쭉 있습니다. 자생지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변이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딱 한 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거나 폄훼했다. 국립수목원은 자생하는 왕관나무 중 재배 중인 왕관나무가 유전형이 거의 같으면 일본왕관나무를 하고 이 나무를 재배 중 생태계로 탈출한 나무를 하는 등 기상처리한 조작으로 자생지를 폄훼하며 양친이 어떤 품종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했으면서 왕관나무가 일본의 것이고 제주의 것은 다름으로 원산지 논란이 끝났다는 식의 강변으로 한국 고유 식물인 왕관나무의 생물주권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현저하게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